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나는 다른 사람 안되나요? 이미 우린 끝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여기 이 남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축복해주세요 행복을 빌어줘요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마지막 카드를 그에게 줄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 나를 떠났으면서 당신 나를 떠났으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 아니겠나요? 이미 우린 끝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우리 이 남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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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